이게 갑자기 급격하게 변화하진 않겠지만 큰 방향성을 가지고 점진적으로 분명히 변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비티입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신문기사를 보고 영상을 찍어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이번에 대선이 있었잖아요. 윤석열 후보자께서 당선이 되셨어요. 그에 따라서 이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지에 대한 기사가 있어서 그 기사를 보면서 함께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기사를 보기 전에 잠깐 말씀드릴 부분이 있어요. 최근에 부동산 시장 분위기인데요. 거의 거래가 없었어요. 정말 극감을 한 상태인데요. 거기에 가장 영향을 줬던 것이 저는 대선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일단 두 후보 중에 어떤 분이 되었냐에 따라서 이 부동산 정책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관망을 하고 있다가 대선 이후에 결과에 따라서 움직이겠다라는 생각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이제 이렇게 결정이 났기 때문에 사람들은 움직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큰 방향성을 봤을 때는 일단 완화하는 쪽으로 갈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심리는 살아날 것 같아요. 우리가 보통 부동산을 전망을 할 때 외부적인 요인과 내부적인 요인을 가지고 전망을 해요. 외부적인 요인은 대출 규제나 세금, 정책 이런 것들이에요. 내부적인 것들이라고 하면 그 본연의 가치, 부동산의 사이클을 말을 해요. 이 외부적인 것들이 심리에 상당히 영향을 많이 주게 됩니다. 하지만 저는 이런 심리라는 것은 길어봤자 몇 개월 안 간다고 생각을 해요. 결국에는 그 본연의 가치, 부동산의 사이클에 의해서 움직인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에는 이런 외부적인 요인보다는 이 내부적인 사이클에 의해서 부동산을 움직이게 돼요. 이런 사이클을 파악하는 걸 힘들어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우리가 명확하게 봐야 하는 그 지표들만 보시더라도 파악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사를 보여드리고 간단하게 어떻게 이런 지표를 활용해서 이걸 확인할 수 있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신문 기사부터 한번 공유를 해보겠습니다. 제목이 새 정부 경제 정책, 재건축 풀고 임대차 산법 재검토, 종부세는 폐지 이렇게 돼 있어요. 그게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문재인 정부와 180도 달라질 전망이다. 현 정부가 출범 초 규제와 수요 억제를 통한 투기 방지에 집중했다면 윤석열 당선인이 내건 부동산 공략은 규제 완화와 공급 확대를 통한 시장 기능 회복이 핵심이다. 일단 핵심은 이제는 정부의 개입보다는 시장 본연의 기능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걸로 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규제가 더 완화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규제 완화 3종 세트로 시장 정상화라는 내용이에요. 윤 당선인의 부동산 공략 핵심은 종합부동산세로 대표되는 과도한 세금 규제 완화, 재건축, 재개발 등 민간 정비사 활성화를 통한 주택 공급 확대, 임대차 산법 개정이 가져온 전월세 시장 불안 해소로 요약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키워드만 봐도 어떤 방향으로 바뀔지 예상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일단은 재건축, 재개발은 더 활성화가 될 것이고 임대차 산법이 개정이 된다면 전월세 시장도 좀 더 안정화가 될 것 같아요. 종합부동산세로 대표되는 과도한 세금 규제 완화, 그래서 종부세에 대해서 당장 폐지를 하지 못하더라도 좀 더 공정시장 가액을 낮추는 등으로 해서 완화를 시키겠다는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윤석열 당선인의 주요 부동산 공략에 대해서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일단 주택 공급을 이렇게 확대를 시킨다는 건데요. 5년간 250만 가구 이상 공급을 한다는 건데 이 양이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포인트는 뭐냐면 이것을 공공이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에서 공급할 수 있게 하겠다는 거고 아무래도 민간에서 하려고 하면 특히나 서울 수도권 같은 경우는 땅은 한정되어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결국에는 재개발, 재건축을 활성화해서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초과이익 환수제를 완화할 것이고 안전진단 기준도 조정하겠다. 이런 내용이 됩니다. 그리고 기존에 있던 1기 신도시도 재정비를 함으로써 10만 가구를 더 공급한다. 이런 내용이에요. 공급이라는 게 단기간에 충족될 수는 없지만 앞으로 공급이 좀 더 확대될 수 있다. 이런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금융 세제도 정상화하겠다는 건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그 종부세와 재산세가 이중과세라는 논란이 계속 있었잖아요. 이걸 통합을 하는 것이고 다주택자 양도세를 2년간 중가 배제를 해주면서 다주택자의 매물이 시장에 나올 수 있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공시가격도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현실화를 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LTV도 기존 20에서 70%였는데 거의 80%까지 완화를 시켜주는 거예요. 아무래도 그렇게 하다 보면 일주택자에 대한 대출 규제가 완화가 되면서 좀 더 내지 마련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월세 안정을 위해서 임대차 3법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겠다는 거예요. 아무래도 이렇게 하게 되면 전월세 물량이 많이 나오게 되면서 좀 더 안정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서민주거 지원, 전세자금 대출 상한액 소득공제 확대를 해주고 월세세 공제를 상향을 시켜준다는 내용이에요. 이렇게 하다 보면 서민주거 안정에는 도움이 되지만 아무래도 재정 부담은 생길 수 있다.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가장 중요한 건 이것이 어떻게 실행될 수 있냐의 부분인 것 같아요. 윤 당선인의 공약이 대출 규제와 금리 상승으로 최근 안정세를 보이는 부동산 시장을 다시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그런 역량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좀 더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으면서 그것이 가격을 밀어올릴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임대사업자 세제 혜택 확대나 재건축, 재개발 활성화 정책이 자칫 투기 수요를 자극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고정한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은 임대사업자 인센티브나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 정책을 너무 급진적으로 추진하면 정부가 부동산 부자의 이익을 대변한다는 역풍을 맞을 수도 있다고 이렇게 지적을 한다고 합니다. 윤당선인의 주요 공략이 시행되려면 국회 문턱을 넘어야 하는 것이 난간이다. 종부세 공정 시장 가액 비율이나 LTV 조정 등 국무회의에서 결정할 수 있는 곳도 있지만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완화나 1주택자 종부세율 인하 같은 주요 공략은 모두 법 개정 상황이다. 야당과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윤석열 정부 초반 부동산 정책에서 의미 있는 변화를 기대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지금부터는 부동산 사이클을 예상할 수 있는 그 지표들을 보는 법을 간단하게 한 번 더 알려드릴게요. 간단하게 볼 수 있는 사이트가 아실이에요. 아실에 이렇게 오셔가지고 상단에 보시면 가격 분석이 있어요. 이걸 눌러주면 이렇게 매매 전세 가격 변동이 나와요. 이게 바로 저희가 볼 수 있는 매매 지수 그래프예요. 아실 같은 경우는 KB 부동산 지수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몇 개 도시를 예로 들어서 10년간 매매 지수 그래프 보는 방법을 좀 더 알려드릴게요. 만약에 강원도 원주의 흐름이 궁금하다. 그렇다면 강원도 원주라고 해주시고요. 여기서 일단 가격 지수를 선택을 하시면 돼요. 이렇게 하면 10년 이상의 흐름이 나옵니다. 일단은 매매 지수의 흐름을 보면 이렇게 가요. 여기 저점을 찍었다가 쭉 상승을 했다가 이 지점이 최근에 고점이에요. 거의 보면 2018년 2월쯤이 돼요. 고점을 찍고 쭉 하락을 했었어요. 하락을 했다가 최근에 20년 한 8월쯤에 다시 저점을 찍고 지금은 상승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말씀드리는 이 저점과 고점이 변곡점이에요. 이것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이 있는데 가장 큰 것이 미분양과 입주물량이에요. 여기 보시면 입주물량이 있어요. 입주물량을 딱 눌러주면서 그 시점에 입주물량이 어떠했는지를 한번 보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원주를 선택을 해주시면 2018년도에 고점을 찍고 하락을 했는데 그 기간에 보면 이렇게 입주물량이 많았어요. 이 물량이 영향을 미쳤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미분양도 같이 보셔야 돼요. 여기 보면 아파트 미분양이 있어요. 원주 같은 곳을 한번 찾아보는 거예요. 원주를 보면 아까 2018년도를 보는 거죠. 그러면 이 구간이에요. 이걸 당겨서 좀 확대를 해보면 이때 2018년도부터 19년도까지 미분양이 이렇게 많이 쌓였어요. 이 시기에는 입주물량도 정말 많았고 미분양도 정말 많았기 때문에 하락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미분양을 보면 2019년 한 11월경부터 쭉 극감을 했어요. 정말 드라마틱하게 극감을 했고 최근에 잠깐 증가했다가 다시 감소했어요. 그래서 지금 원주는 미분양이 0개예요. 그렇다 보니까 원주가 계속 상승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봤듯이 간단하게 이렇게만 확인하시더라도 이 지역이 상승할지 하락할지를 찾아낼 수가 있어요. 다시 아까 그 가격 분석 화면으로 가게 되면 다른 곳들도 충분히 볼 수 있어요. 만약 광주 같은 곳들도 본다고 하면 이렇게 가격 지수로 보게 되면 광주가 지금 쭉 상승하고 있잖아요. 근데 광주가 좀 특이한 게 뭐냐면 큰 하락이 없어요. 이 지역은. 거의 보압이었다가 상승했다가 또 보압이었다가 상승했다가 최근에 보면 2019년 1월경부터 지금 최근 2020년 9월까지 보압이었어요. 보압이었다가 다시 상승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광주도 상승하고 있다. 이걸 알 수가 있고 이 구간대에 왜 광주가 보압이었을까? 그것도 미분양과 입주물량을 보면서 확인할 수가 있어요. 목포 같은 곳들도 있어요. 이 곳들도 그래프를 보면 광주랑은 차이가 있어요. 차이가 뭐냐면 이렇게 고점이었다가 하락을 했다가 다시 고점이었다가 하락을 했다가 이렇게 명확하게 상승과 하락이 딱 보인다는 거예요. 목포 같은 곳들도 보면 최근에 저점을 찍고 지금은 완전 상승으로 전환이 되었어요. 우리가 찾을 게 뭐냐면 이때 고점이었을 때와 저점이었을 때 어떤 것들이 영향을 줬는지 같은 방법을 찾아보시면 돼요. 최대한으로 많은 도시를 그런 방법으로 찾다 보면 이 지표가 어떤 식으로 영향을 끼쳤는지가 나와요. 그렇게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실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변동률만 보더라도 상승으로 전환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어요. 이렇게 당겨서 보면 이제 목포 같은 곳들도 그동안 계속 하락을 했다가 이제 상승으로 완전 전환된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계속 데이터를 많이 보시면 지역을 찾는 눈이 생깁니다. 오늘 이렇게 앞으로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변화할까에 대한 제 생각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갑자기 급격하게 변화하진 않겠지만 큰 방향성을 가지고 점진적으로 분명히 변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드린 이유는 우리가 투자를 함에 있어서 방향성은 정말 중요해요. 그동안은 규제가 강화가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우리가 투자를 했지만 앞으로는 이것이 완화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내가 어떻게 투자 포지션을 변화시켜야 할까 그걸 좀 생각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꼭 공약 사항도 읽어보시고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를 생각을 해보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제 영상을 시청해줘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